네 장고기들이 너무 많은 이 시점 3월 4일 일요일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보니 위천에서 장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쏟아 부어 보십시오 뭐야 이거 미쳤나봐 아니 이거 뭐야 블록이 뺄 수가 있는데도 불가하고 얘네들이 왜 살지 중요한 건 개치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귀찮아서 못 잡겠대요 찌렁이 미치 오 뭐야 뭐야 네 방생해주러 갑니다 사진 하나 찍고 방생한다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세에상 너무 재밌게 나왔네 이거 네 일이박에 걸쳐서 말일수 많아요 골꾸르다 뭐 와 이거 뭐 말이 돼 웬일이야 잉어에다 붕어에다 와 좋아요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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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글바글바글 빨리 오세요 빨리 이거라도 잡겠다 그럼 와요 네 오늘은 3월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1,2박에 걸쳐서 아주 웅어들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한 포인트 꿀 포인트를 소개합니다